네 오늘 우리 그 심화되는 북핵의 도전이라는 패널 사회를 맡게 된 승맹여대 김광진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에 우리가 북핵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또 정말 우리 요즘 뵙기 힘든 전문가 또 학자분들을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생각하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못다한 생각 그동안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 순서를 먼저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발표하실 때 본인들이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발표자분이 이제 세 분이 계십니다 조현민 교수님하고 김명철 교수님 김범희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분이 순서대로 해서 먼저 20분씩 발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토론자분이 이근욱 교수님, 김정석 교수님, 백선열 교수님 순서로 해서 제가 10분씩 토론, 지정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먼저 세 분이 하시고 이어서 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워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플러워에 계신 분들한테 그 좀 질문이나 또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발제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좀 시간을 그때 약 한 5분 정도씩 드리려고 하니까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마지막 코멘트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먼저 조현민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시고 시작을 하실 때 간단하게 좀 개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발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현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대에 있는 조현빈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내용은 핵태세, 핵확전, 그리고 북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 있는 에리엘 페트르비츠 박사랑 지금 공동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작년 가을에 공동 저자랑 북한의 핵태세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의 일종의 후속편으로 준비한 논문이 오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실시한 1차 설문 결과를 좀 공유하고자 하고요 올해 8월에 2차 설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코멘트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차 설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핵태세의 주제에서 핵확전의 주제로 옮기게 됐냐라는 건데요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전문가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핵확산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연구를 보게 되면 핵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안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안보의 논의에서 기본적인 논리 중 하나가 한 국가가 핵무장을 하면 주변 경쟁국과 핵무장 의지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논리에서 조금 더 붙일 수 있는 게 동맹의 역할 혹은 재래식 무게 역할 등이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논리 중의 하나는 핵무장 국가의 핵 보유 상태가 주변 경쟁국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핵무장 국가의 핵 전략이 단순한 핵 보유가 아닌 핵 전략이 경쟁국과의 핵무장 의지에 주는 영향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무장 국가의 핵 전략이 경쟁국과의 핵무장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 전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 논문을 좀 진행하면서 핵 전략보다는 핵태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핵태세라는 의미는 사실 핵 전략과 동일한 의미이긴 한데 핵 전략을 사용하면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핵태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 전략을 사용했을 경우 혼동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핵 협상 전략이라는 의미와 조금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핵 교리 그러니까 닥트리는 어떤 문서에 써있는 핵 교리와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태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nuclear posture고요 간단하게 뭐 좀 정리를 하자면 핵무장 국가가 언제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태세고 이 태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 문서뿐만 아니라 어떤 핵무장 국가의 여러 가지 발언 그리고 그 기술력 검증된 기술력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봤을 때 기술력 이런 걸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핵무장 국가의 핵태세라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은 사실 MIT에 있는 비핀나랑 교수의 그런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핵태세를 종류를 보게 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기재했는데 선제 사용 퍼스트 유스 태세 그리고 제2격 세컨 스트라이크 태세 이런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태세는 모두 핵 억제를 위한 태세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선제 사용 태세 같은 경우는 적대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다 라는 위협을 함으로써 핵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태세고 제2격 태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고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위협해서 핵 억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태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사실 비핀나랑 교수의 다른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제 asymmetric escalation, 비대칭 확전 태세, 그리고 보증 보복, assured retaliation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렇게 선제 사용, 제2격 태세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저희가 좀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 연구를 보게 된다면 단순 핵 보유를 넘어서 핵무장 국가의 핵태세가 핵 억제와 위기안정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핵무장 의지와 최근에 여론을 통한 여러 기존 연구도 있는데 이 기존 연구를 보게 된다면 핵태세의 영향을 사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조사랑 시작한 작업이 핵태세와 핵 확산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걸 조금 일원화하자면 저희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태세에 따라 경쟁국 여론의 핵무장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인과적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그럼 핵태세, 무장국과 핵태세가 경쟁국 국민의 위협 인식을 바꾸고 핵무장 찬성도 또한 바꿀 수 있다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저희가 설립했고 이 인과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쟁국 국민들이 핵태세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아도 되며 핵무장 찬성의 이유도 불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핵심적으로는 핵무장 국가의 핵태세에 따라서 경쟁국 국민의 위협 인식이 달라져 핵무장 의지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저희가 가설을 맞게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 제2격 태세보다 선제사용 태세일 때 경쟁국의 핵무장 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설이 제2격 태세보다 선제사용 태세일 때 경쟁국의 위협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 가설이 제2격 태세보다 선제사용 태세일 때 고의적인 핵 공격의 위험성이 크다고 느끼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2격 태세보다 선제사용 태세일 때 우발적인 군사 분쟁의 위험성이 크다고 느끼실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3A와 3B의 차이는요 3A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핵 공격의 위험성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고 3B 같은 경우는 어떤 우발적인 군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인데 우발적이라고 했을 경우는 고의성이 조금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네 가지의 가설 가지고 어떻게 검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접근한 방식은 실험 설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미국의 씬트 설문회사를 이용해서 한국의 여론 온라인 실험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미국의 씬트 회사를 이용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한국의 인구 분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샘플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믿고 한번 해봤고요 왜 굳이 한국 여론을 설문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북한의 핵태세가 선대사용태세인지 제2역태세인지 기존 연구를 보게 된다면 분석이 좀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작년 9월에 설문을 실시했는데 그런 분석이 갈린다는 것을 좀 이용해서 북한이라는 한국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실험 설문의 그런 원리를 보게 된다면 우선 무작위로 설문 대상자들의 절반한테는 북한 핵태세가 선대사용태세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다른 절반한테는 북한 핵태세가 제2역태세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이 어떤 가상의 뉴스 기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종속변수는 이러한 정보를 받고 핵무장에 대한 지지도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달라지는지 두 가지가 중점이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내용 전달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러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선제사용태세의 정보 그리고 제2역태세의 정보를 제가 일부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의 일부분이 다음 것 같은데요 북한은 전쟁 발발 시 적들의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선했다 북한은 이어 핵타격을 먼저 하기 위해 전장에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전술적 핵무기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것이 선제사용태세의 정보의 일부분이고 제2역태세의 정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고 빨간색과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발사하지 않을 것이며 적들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만 발사한다 그리고 파란색 글씨에는 보복 핵타격을 하기 위해 적들의 핵공격에도 핵무기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저장소 강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이 정보가 제공되는 내용에서 기타 그 동일한 내용은 사진이 하나 있고요 김정은 사진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한미 정부의 간단한 입장 담은 문구가 짧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북한을 고유적으로 도발하지 않겠다 하지만 북한이 위협을 북한이 위협을 느끼실 경우 잘 조율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짧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시킨 이유는 북한의 이러한 발언이 사실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이런 식의 문구를 저희가 포함시켰고 그 이유는 핵태세라는 개념 자체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정부의 발언 혹은 문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기술력, 입증 그런 걸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집단 평균의 비교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우선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북한이 선제사용 태세다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 나온 그런 평균 그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열부터 보게 되면 그 선제사용 태세라는 내용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집단의 핵무장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인가 5점 중에 3.86으로 나오고요 5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우 찬성한다 1려고 했을 때는 매우 반대한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북한이 제2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핵무장에 대한 지지도가 3.58로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확률적으로 봤을 때 T-테스트라는 걸 사실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럼 이 두 가지의 숫자가 확률적으로 다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96.1%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95%가 이상 넘어가면 좀 괜찮은 결과다 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다음으로 위협 인식을 보게 된다면 북한의 핵태세가 선제사용 태세일 때 위협으로 느껴지는 게 5점 중에 4.12 제2격 태세일 때는 3.69 다시 말해서 선제사용 태세일 때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또 그런 결과가 나오고 99.9%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핵 공격의 위험성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고의적인 핵 공격 한국의 핵 공격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뤄질 가능성 5점 중에 3.1 그리고 제2격 태세일 때는 2.7 그래서 선제사용 태세일 때 좀 높고 우발적인 분쟁 또한 선제사용 태세일 때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가설과 거의 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마지막 결과는 조금 약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94.2% 95%가 좀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결과고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회계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의 이제 그런 어떤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대상자의 여러 가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 소득 수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감안해서 핵 태세, 북한 핵 태세가 준 영향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핵심 결과는 여기에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의 핵 태세가 제2격 태세에서 선제사용 태세로 바뀌었을 때 핵 무장에 대한 지지도가 5점 중에 0.41% 0.41% 0.41% 0.41% 0.41% 그런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고 위협인식 또한 0.85% 5점 중에 0.85% 올라간다 그리고 핵 공격에 대한 위험성 5점 중에 0.69% 올라간다 그리고 우발적인 분쟁 0.4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향 등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정치적 상향 또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점으로 나눠서 봤는데요 1점이 매우 진보 진보 중간 그리고 보수 매우 보수 이렇게 5점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더 보수적일수록 핵 무장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세운 가설들하고 어느 정도 마저 떨어지는 그런 결과라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제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가지만 제가 잠깐 논의하자면 우선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선제 사용, 핵태소로 바뀌었을 때 이 현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냐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할 수 없죠 그건 저희도 인지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에서 만약에 이렇게 핵태소로 간다면 사실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나온 결과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 여론을 조사함으로써 얻은 결과가 과연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인가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은 조사를 했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일본 같은 국가도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부분이 있죠 세계에 유일하게 원자폭탄 공격을 맞은 국가로서 그래서 어떤 국가도 그 국가의 유니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논문에서는 일반화 가능성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후속 연구들이 좀 나와준다면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세운 인과적 메커니즘 그러니까 북한의 핵태세가 한국의 위협인식을 바꾸고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바꾼다라는 인과적 관계를 과연 저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사실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핵태세가 위협인식을 바꾼다라는 것만 보여줬지 그 위협인식이 핵무장 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희가 못 보여줬고요 저희가 논문을 수정해 나가면서 두 번째 화살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거는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과연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의문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저의 연구에 조금 범죄 밖이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실험 설문을 통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나오면서 사실 저의 논문뿐만 아니라 이런 더 큰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좀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고 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의 연구에서는 이런 여론이 정부 정책의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동맹관계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유역을 해보자면 핵무장국과 핵 전략이 경쟁국의 핵 확산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 그리고 핵태세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 국민의 핵무장 의지와 위협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설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오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질문을 넣어서 실험 설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민 교수님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안보 현장 특히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안보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런 방법론을 잘 동원해서 잘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표를 듣고 나서 핵태세 유형이나 또는 핵무기 사용 의도 이런 것들이 과연 라이벌 국가 일반 국민들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에 제대로 또는 정확하게 얼마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교수님 발표 시간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정치학과 김명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저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에 마련해 주신 국제정치학회 그리고 국방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김태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토론을 맡아주신 김정성 박사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광진 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최근에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차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한 지난 10여 년 동안 그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전체 6번 중에 4번이 이때 실시가 됐고요 미국의 뉴클리어 3 이니시에티브에서 분석한 다른 자료도 비슷한데요 한 2022년까지 226번의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중에 김정은 위원장 이후에 거의 한 88%가 넘는 미사일 실험이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협이죠 분명히 군사 행위가 늘어나고 이 군사 행위를 바라보는 국가들 위협을 느끼면서 서로 선제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느끼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판, 오인 이런 들이 있으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위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 저에 대해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기존 문어들을 쭉 보면서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그러면 왜 이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군사 행위를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많은 이유가 북한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위협을 가해서 북한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강압적 외교 전략이 하나이다 이것이 중요한 동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동기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때로는 명시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안목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북한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가정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기존 문어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의견들은 결국은 한미동맹의 핵 억지력 또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해서 이런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도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게 최근 연구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장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핵 위기가 시작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위기가 원타임이 아니고 계속 연속되는 과정에서 상승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시작해서 이런 것이 확전되고 상승되는 과정 그리고 위기가 때로는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풀어주면서 해소가 되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강화 외교에서 있는 이 합리적 모델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이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 개입된 여러 가지 중요한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지도자의 느끼는 분노, 모욕감, 그리고 자긍심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그런 심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는 게 훨씬 북한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이러한 모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념적으로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강압적 위협과 때로는 도발을 의도하는 도발적 위협의 개념적 차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강압적 위협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발적 효과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역효과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두 번째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있어서 억지력의 강화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여기를 넘어서 결국은 외교적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세 번째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봤을 때 정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핵을 쓸지 말지 혹은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내 의지 그리고 내 능력은 불안전한 정보이고 나만이 알고 있는 사적 정보인데 이 정보를 알았다면 전쟁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기보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 전쟁 자체가 비용을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불확실성, 이 사적 정보는 근본적으로 없어지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자는 이거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핵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위협을 강화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핵전쟁을 감수할 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걸 전달할 수 있다면 이걸 상대방이 믿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협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핵 위협을 가한다라는 이런 모델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런 모델은 기본적으로 위협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이런 강화 배교 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기 상황이 확전되고 해소되는 여러 과정에서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결국 이 핵전쟁의 행위자 모델에서 명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협이 자극하는 감정적인 요소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협을 가했을 때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 의지를 꺾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위협을 받은 대상자가 사실은 분도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 국가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끼면서 오히려 저항 의지가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일의 알렌 다포의 학자가 도발 위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이런 위협이 국가 입장에서 나에 대한 의지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항의 의지를 꺾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함으로써 확전될 수 있다는 그런 도발 위협의 개념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델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행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제한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핵 위협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핵을 애초에 위협을 가할 때 행위자랑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때로는 내가 위협을 가함으로써 느끼는 자긍심 혹은 환희, 만족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핵 위협을 가하는 건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국제적 지위에 맞게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핵 위협에 오랫동안 노출된 약설 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욕을 느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위협을 가할 때 느끼는 자부심, 민족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뻐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프로파겐다 역할도 있지만 실제로 감정적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위협을 가하면 강압적 위협에서는 상대방의 의지를 낮출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도발적 위협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보자면 기술적, 전략적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고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고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물론 대외적으로 강압 외교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상대방을 도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동의를 갖고 한 군사적 위협이 사실은 도발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이걸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군사적 행위를 본 위협의 당사자 입장, 위협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런 행위를 도발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또 다른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게 실제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냐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 행위를 한 이유가 단순히 도발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다시 군사적 위협을 하니까 나도 거기에서 맞대행해야 되는 그러면서 위협이 확산되는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의 문제들에서 단순히 확정되는 것을 해소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핵 억지력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핵 억지 강화 외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화 외교라고 얘기하면 핵 무기에 대한 상대방의 사용에 대해서 억지를 하거나 혹은 내가 사용 위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얻어내는 강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화 외교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은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핵 무기에 사용할 의지가 있고 실제로 사용 가능성이 높이는 게 사용 위협의 신뢰성을 높이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핵 무기 사용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상대방이 믿게 만들 수 있다라면 핵 무기 사용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억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나의 억지력을 높인다라는 것은 결국 핵 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전략이 일종의 공세적 핵 외교 정책이라고 그렇게 글에서는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핵 무기 사용할 가능성을 믿게 만들어야 상대방도 나한테 도전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형성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결국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학자분들도 그렇고 전부가들도 그렇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강압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쭉 보면 사실 핵 무기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핵 무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파괴력에 대비해서 실제로 정치적으로 상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히 거기에 대비해서 낫다라는 게 핵 무기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본질적으로 핵 무기의 파괴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핵을 사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치적 목조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을 사용하면 영토를 파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파괴만 될 뿐만 아니라 방사능이 오염된 그 땅에서 짧게는 몇 달이지만 길게는 몇 년에서 몇 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실제로 핵을 사용하면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 에스컬레이션 컨트롤이 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인데 만약에 누군가 실제로 첫째 작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략 핵무기로까지 가는 확전 단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 정말 확신을 갖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지도자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아마 그 전에 핵무기가 사용된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실제로 이걸 설득하지도 못했고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사용 안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비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규범이 분명히 강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이래서 일반적으로는 위협이 떨어지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강화 외교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가 낮다라면 그러면 핵을 사용했을 때 도발적 효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물러서는 게 아니고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대표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게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했던 물론 그거는 김종은 위원장이 제일 잘 알겠지만 북한이 어떤 의도로 군사 위협을 했던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하면서 나왔던 결과는 결국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가장 강한 군사적 제재받았고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 위협을 가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잘 이두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일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핵 위협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을 한다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런 위협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이 도발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명예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 확전할 것이고 또한 억지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위기 안정성에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이제 시간이 돼서 결론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협상해 왔고 여러 가지 지난한 협상이 있었는데 근래 정치 경제적 상황 보면 전략적인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근시일 내에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 일단은 첫째 과제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낮춰야 되는 거고 위기 안정성을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외교 정책이 핵무기와 관련된 외교 정책 그게 핵태세가 됐든 전략이 됐든 정책이 됐든 공세적 외교 전략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외교 행태에서 방어적인 정책 혹은 행태로 바꾸는 그런 설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최근에 많은 학자분들께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예를 든 거는요 기본적으로 하나 예를 든 거긴 한데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실험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나 혹은 한국이 연합훈련할 때 혹은 핵 전략 자산을 배치할 때 이러한 군사 행위에 대해서 사전 통보하고 연락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북한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성 내가 언제 미사일 실험을 할지 이 자체를 예측 불가능성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화 배교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미리 통보하는 거는 북한의 강화 배교의 중요한 수단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협상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단순히 비용으로 보지 말고 물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상 자체를 비용의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서로에 대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안보를 높이는 그 이득에 대해서도 충분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언으로는 그러면 북한 설득하는 게 어려운데 어떡할 것인가 이 측면에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북한을 좋아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설득을 위해서는 결국 상대방의 의도를 나의 관점에서 투영하는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거울 이미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동기가 다양할 수 있고 첫 번째, 그 동기에 대한 외부 관찰자들의 추측이 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강화 배교 이론이나 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 이론이나 정책에 다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좋은 논문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핵 위협이나 핵무기에 대한 사용, 위협 이런 것들의 효과는 양면성도 있고 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면 그런 것 때문에 핵 위협을 사용하는 국가뿐 아니라 대응하는 국가도 굉장히 복잡한 대응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보미 박사님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보미입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주로 북한 군사분야를 맡고 있고요 앞서서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게 너무 Theoretic하고 연구 설계도 너무 자세히 잘 돼 있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발표하면서 약간 위축이 좀 많이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약간 굉장히 작은 어떤 발견이 있었고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요인도 많이 고려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려도 또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발견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많은 것들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한마디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어떤 글을 작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작은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 이제 연합군사 훈련이 우리 연합군사 훈련이 있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북한의 어떤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게 어떤 일정 정도 일반성을 갖고 유지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이 이제까지 김정은 집권이 혹은 이제 역사상 가장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한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올해도 뭐 여지없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인공위성 시험까지 이제 정찰위성 시험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설정한 이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3년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도출해 나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런 이제 군사 소위 말하는 도발이라는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가을부터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조금 중점적으로 이제 이걸 실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연합훈련에 대해서 민감하게 한 반응을 보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 연합훈련 기간을 피해서 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이 기간을 이제 긴장 고조 가능성을 이제 우려하여 피해서 전개를 했다고 하면 최근 시기에는 이 시기에 자신들도 이제 무력 시위를 계속 이제 좀 집중적으로 오히려 더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시에는 오히려 이런 군사 도발을 조금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는 기간에 더 많은 이제 군사 도발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작년 가을부터 좀 발견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이제 최근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그래서 달라진 어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특징을 분석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난해 가을부터 이런 변화가 포착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미연합훈련 훈련이 이제 몇 차례 실시됐을 뿐이기에 이 글의 분석 내용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있을지는 제가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 이제 그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반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제 북한의 인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실질적인 군사적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삼아서 오히려 한국과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강압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자의 시각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사적 두려움의 대상으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능력 그 자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래식 전력에서 명백한 열쇠이기 때문에 북한이 평시에도 체제 안정과 군대 유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규모 이제 병력 그리고 전략 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은 그리고 이제 이런 연합훈련이 일어나면 북한은 유사한 형태의 어떤 대규모 재래식 실기동훈련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이 더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의 일부는 결과적으로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그러면 중단한다면 남북관계도 이제 혼풍이 불 수 있다는 이런 주장으로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1991년 12월에 우리 노태우 정부가 이제 북한 I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 받아들이면 이제 팀스피리트 훈련을 유보하거나 혹은 재조정할 수 있다고 이제 제시했고 결국 이것이 이제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주장의 어떤 이제 하나의 사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는 이제 북한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 축적을 위해서고 혹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를 노리기 때문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로는 이제 한미가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 차례도 북한을 선제공격한 적이 없고 그리고 푸에블로 나포 사건 그리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 북한의 어떤 일방적 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한미가 응징을 하지 않은 점들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북한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또한 이것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각은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연합훈련을 위협으로 인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를 빌미로 군사력 강화의 정답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는 확실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부각된 게 2019년부터인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단거리탄도 미사일 시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혹은 전술핵 개발을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찰위성 발사를 실시하고 나서도 또 일관되게 그 원인이 한미연합훈련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정찰위성 말리경 1호라는 것을 발사를 했는데 북한이 이때가 5월 30일이었습니다 5월 30일, 5월 달에는 우리가 있었던 게 화력 경매훈련이라는 한미연합 경매훈련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규모 있게 진행된 걸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월 달에는 딱히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비난 성명은 당연히 나왔지만 그래도 5월 말에 이제 정찰위성 이제 최초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형태로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이 발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성명 발표에서 연합훈련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김정은의 속내를 알지 않는 이상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연합훈련을 굉장히 강렬하게 이식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전술핵무기 개발이나 정찰위성 발사 끊임없는 핵능력 강화에 다양한 군사적 증강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최근에 한미연합훈련기관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례적 대응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에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미연합훈련기관에 집중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이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파악하려면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비난한 그런 성명들 이걸 다 찾아봐야 됐고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들을 좀 뒤적지적거려야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하는지 북한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이 건건히 정말 언급을 다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걸 했나? 물론 이제 용어는 좀 표현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북한식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칭해서 다시 이제 기사 검색해보고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거를 절대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건 확실히 조금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특히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지난해 이제 8월 22일부터 우리가 이제 9월 1일까지 을지프리덤실드를 진행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9월 23일, 9월 26일부터 29일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 저런 것들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당 중앙기관지 노동신문에 이 훈련들을 정말 일일이 다 이제 이걸 나열한 건 아니고 북한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7차례의 큰 군사도발을 벌이는데 그것들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이제 굉장히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2월에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3월에 이제 자유방패 연합훈련 이 기간 동안에도 북한이 도발적으로 집중을 진행을 했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이제 그 3월에 13, 3월 13일에서 3월 23일 이 기간에 북한이 실시한 이제 군사도발이 이제 군사도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맞대응 형식으로 이제 확정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군사 행동에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과거와는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특징은 이제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무력 행동은 이제 단순히 무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성격의 도발이라기보다는 목표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훈련의 형태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제 매체에서 나오는 표현도 그전에는 무기 시험 발사하고 시험 타격 시험 발사 이런 표현을 썼다면 지금은 훈련이라는 표현을 북한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기간에 자신들의 군사도발을 할 때만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 북한은 다시 시험 발사 시험 타격을 했다는 표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북한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3월 17일 우리가 자유해방파를 진행하고 있던 시기에 북한이 이제 화성 17형의 ICBM 발사 성능을 단순히 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시험 발사하고 나서는 이때는 발사 훈련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연합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4월 13일 날 시험 발사한 화성포 18형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시 시험 발사라는 표현을 쓰고 훈련을 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이 한미연합기간 연합훈련 기간에 무력행동이 나서면서 타격 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가을 같은 경우는 남한의 작전지역 내 비행장, 주요 군사시설, 주요 항구 등이 우리의 타격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고 적 작전 비행장을 타격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북한이 실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훈련을 밀도 있게 전개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이 훈련 과정에서 김정은이 거의 대부분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의 구체적인 훈련지도, 판정겸열 등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김정은 개인의 어떤 군사적 역량을 부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핵무기에 대한 어떤 통제 권한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포인트는 특히 지난해 9월 이후에 김정은의 어떤 군사 이런 현지지도 참관하는 이런 시기에 김정은을 소개하는 매체에서 소개하는 표현은 당 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 총비서 국무위원장 플러스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군 직책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월 이후에는 당 총비서 국무위원장이라는 표현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뭐가 있었냐면 9월 8일에 북한이 새로운 핵 독트리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발표를 했고 그 법령 안에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이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법령에서 폐기된 법령에서는 최고사령관에게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이게 변화가 됐고 이 변화된 그런 부분을 아마 실제로 이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최고사령관이든 국무위원장이든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 핵무기의 통제 권한이 이제 군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말 그대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은 정면대결로라는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서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전공한 한편 한미동매에 골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자신들이 작년에 핵 독트리인까지 새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났기 때문에 아직도 이 독트리인이 지향하는 바와 북한의 실질적 능력하고는 좀 갭이 있어서 이 갭을 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이제 이런 훈련 진행 배경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비례적 차원의 가상훈련임을 강조를 하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은 북한이 이제 노리는 것들도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걸 다시 보기 시작해서 좀 정신이 없는데 제가 이거 작성하고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합훈련 기간 여러 차례 전술의 운영 훈련을 통해서 연합훈련의 연기 혹은 중단 이런 것들까지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의 동의 진입을 방해하려는 어떤 의도 뭐 이런 것들도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한반도 진출 거부를 유도하려는 이제 북한의 의지는 좀 쉽사리 간철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을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개입 필요성 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한 이제 북한의 긴장고 조행에 대해서 압도적 대응 원칙을 또 천명한 상태여서 이제 북한의 의도가 간철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북한이 이제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이런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은 북한의 강력한 어떤 투쟁이지 어떤 대미대남 억제력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자체를 쟁점화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조성에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합훈련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원인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 한다거나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이 나중에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기미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의 이런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어떤 비용 효율적이라는 어떤 이런 장점을 누리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2016년까지는 북한이 무슨 땅크병 경기대회, 포병대회, 특수부대 타격대회 이런 대규모 재래식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전술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군사훈련을 통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어떤 압도적 행동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또 이제 이런 걸 한미연합훈련의 빌미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서 개발 중인 무기체계 성능 동안 점검하는 등 여러 효과를 조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폭발력이 더 크고 강력한 핵무력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해서 억제력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미연합훈련기관 북한이 군사훈련을 비제칭 전력을 중심으로 소규모이지만 효율적인 형태로 전환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합훈련기관에는 전술 핵무기를 중심으로 전력을 중심으로 운영능력을 확인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연합훈련이 뚜렷한 게 없다면 무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로운 무기체계 시험 발사, 시험 사격에 집중할 거고 그리고 훈련이라는 표현 또한 잠시 또 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가을에 한미연합훈련기관이 시작이 되면 이때는 실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한미연합군의 어떤 군사적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군사력 자체가 경제력에 기반한 것이고 특히 지난 가을을 생각해 보면 거의 북한이 껀껀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군사적 무력 시위들을 벌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보면 작년만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연합훈련기관에 집중적으로 하는 건 패턴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만큼 많은 도발은 일으키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강도 제재의 장기간 노인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자원 부족의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조금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화력경멸 훈련이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비난 성명은 발표하지만 딱히 무슨 대응은 하고 있지 않다가 5월 30일에 그 핑계로 위성발사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똑같은 수준의 대응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 가을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합훈련기관 북한의 행태가 핵에는 해고로 정면대결은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군사적 움직임에 비대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미 대남 억제력 강화 그리고 재래식 전력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또다시 어떤 경제적 전략적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제 글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봉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최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북한의 반응을 굉장히 예리하고도 또 관찰을 하면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고요 발표를 듣고 보니까 한미연합훈련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사이에 북한의 인식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특히 핵무장 이후의 변화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관찰과 좀 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지정토론자분 순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이 끝난 다음에 플로우로 남는 시간을 갖고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자분들은 순서대로 발표자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정토론을 해주시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오늘 주제가 북한 핵이라는 공통 과제를 갖고 있으니까 지정된 분 외에도 폭넓게 토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욱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황대학교 정치외계학과 이근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지정토론은 조현빈 박 교수님 논문을 지정토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보신 실험방법론을 도입한 논문일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실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는 데이터를 해서 돌려갖고 뭐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면 되는데 실험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히나 이렇게 여론조사 실험인 경우에는 한 번 했던 거를 똑같이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리서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리서치 디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해서 유아스 익스텐데드 리트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중간에 이제 20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통계 변수들 쭉 나오는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잠재적인 독립 변수들 중에서 아마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해서 유아스 익스텐데드 리트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믿는가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다 빠져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실험 데이터로 해갖고 뽑아낸 거가 그게 빠졌기 때문에 어떤 왜곡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가 실제로는 보면 실렉션이 잘못돼갖고 나타나는 실렉션 바이어스도 있지만 그 오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스도 사실 작동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 어떻게 보완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이거는 경험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국의 threat perception에 대한 것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떤 그러니까 총매적인 태세를 취할 거냐 아니면 비대칭 확전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위협 인식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만약에 보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또 나타나는 거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저는 논리적으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데 다만 데이터를 해서 실험을 해서 보면 분명히 별이 뜨는 다시 말해서 95%, 99%의 신뢰 구간에서 significant하게, 의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건 경험적인 문제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는 그게 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즉 올라가는가, 위협 인식이 강화가 되는가 강화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어느 정도로 강화가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올라는 분명히 가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처가 바뀌었다면 그것이 올라가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얼마나 올라가는 거고 그게 우연인가 우연이 아닌가 그러니까 significant 한가 안 한가의 문제인데 경험적으로 이게 나왔으니까 조금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취약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경험적인 문제니까 경험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여기 본문에는 페이퍼에는 20페이지하고 22페이지 여기에는 주신 원고에는 16하고 17, 8페이지 나오는 표 2하고 표 4 같은 경우에 아주 전형적인 멀티콜 로얄리티에 걸립니다 이거는 너무나 교과서적인 멀티콜 로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age, gender, education, political leaning, income level 아마 이거 다 놓고 돌리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이 나올 것 같은데 독립 변수를 너무나도 비슷한 잠재적인 독립 변수, 통제 변수를 넣고 돌리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연 경험적으로 나왔으니까 그것이 옳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과연 그 경험적으로 나온 결과가 멀티콜 로얄리티 문제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이 페이퍼에 대해서 아는 분 한 분하고 잠깐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잔인하게 얘기해서 너무 뻔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매적인 태세에서 비대칭 확정으로 바뀌면 총매적인 태세란다 확장 부부에서 비대칭 확정으로 바뀌면 위협 인식이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그냥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까지 과연 경험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페이퍼 자체에 대한 되게 근원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그런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이 페이퍼만 봤을 땐 그런 문제가 들어가는데 아까 소개하실 때는 지금 전체적인 리서치 프로젝트 이게 사실 1단계인 거고 2단계로 가서 과연 이것이 정책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지금 이것이 1단계가 1단계를 잘라서 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별로 흥미로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걸 전체적인 퍼즐 안에다 끼워넣으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맨 마지막에 발표하시면서 네 가지 정도 한 개에서 두 번째 거가 뭐였냐면 과연 이것이 일반화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특정 국가가 핵폭탄을 만들었을 때 그 주변 국가로 확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꽤 괜찮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뉴클리어 도미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일단 핵 확산은 끝없이 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모든 주장들은 다 틀렸죠 경험적으로 보면 모든 핵 확산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확 확산되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핵 확산 자체는 아주 제한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가로 연속해서 나간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북기를 만든 지가 거의 20년이 가까워지는데 핵실험을 한 지가 2006년에 실험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미 그때 5년에서 10년 있으면 동아시아에서 뉴클리어 캐스트케이드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은 안 왔죠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그냥 거기서 가다가 그냥 그 두 개 국가에서만 딱 컨테인된 형태로 멈추고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꽤 많이 했었습니다 61년인가 62년인가 케네드 대통령이 At the end of this decade 그러면서 1970년까지는 10 to 20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가 존재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 주장도 틀렸었고요 왜 그런 것이 틀렸느냐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오늘 조현빈 박사님, 조현빈 교수님 논문에서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핵무기를 가졌다 안 가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어떤 스타일로 그거를 사용할 거냐 여기서 얘기하셨던 뉴클리어 포스처의 선택에서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제가 별로 흥미롭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Threat Perception까지만 딱 멈췄기 때문에 표현이 약간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약간 흥미롭지 않게 끝났지만 그것이 그 이상으로의 더 큰 퍼즐로 연결을 시키는 첫 번째 고리라면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 뒷부분을 좀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부분에 좀 들어가고 다만 앞으로 이 글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좀 더 좋은 전을 해서 제대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은 다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토론자는 우리 김정섭 부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의 김정섭 부서장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발제 세 편을 들었고요 저는 한 분 원래 발제에 대해서 토론 김명철 교수님 토론보다는 세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빈 교수님 논문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말씀하신 대로 핵태세와 핵확산 관계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그런 논문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핵확산을 막기 위해서 기존 핵 보유국 같은 경우에 노 퍼스트 유스 쪽으로 간다면 핵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과연 직관적으로 사실은 마련됩니다 파스처가 이렇게 선제 사용으로 가면 당연히 위협인식을 높일 것이고 적대국의 경쟁국의 어떤 핵확산 의지를 핵무장 의지를 높인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 임팩트가 얼마만큼 될까 핵무장 문턱을 넘는데 이런 결정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과연 이 핵태세의 변화가 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논문에서 3.86과 3.58의 차이라는 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이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인도 파키스탄 보면 인도가 선제 사용 정책을 해서 파키스탄이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아마 인도의 핵태세랑 관계없이 아마 파키스탄은 핵무장 쪽으로 갔을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사실 노포스트 유즈가 많이 논란이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군비통제론자들의 주장처럼 더 일찍이 노포스트 유즈 정책을 만약에 취했으면 그랬으면 북한이 핵무장을 나가지 않았을까 이란도 그럼 핵무장을 좀 의지를 약하게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얼마만큼 그 핵태세를 제2기억태세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 위협을 받는 국가로 하여금 어떤 이런 위협인식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사실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의 주장대로 이 핵태세가 선제 사용으로 갔을 때 훨씬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쟁국이 재래식 전력이 우세인 경우에 그 핵무장을 한 나라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우세인 경우에는 최소한 그렇게 돼야 이 아규먼트가 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제 사용 파스처가 그 재래식 전력의 우세까지 상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경쟁국이 재래식 전력의 열쇠에 있다 그러면 이 핵국가가 핵파스처를 어떻게 취하든 간에 그 경쟁국이 느끼는 위협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인도가 노포스트 유스를 취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핵대서 파스처에 대해서 큰 차를 못 느낄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미국이 선제 불사용을 채택한다고 해서 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재래식으로도 워낙 위협이고 그거를 제2격으로 또 이제 최후의 수단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재래식 전력의 어떤 그 부분이 이 아규먼트에 그래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스처의 변화가 이런 핵무장 핵확산의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미치는 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선제핵사용을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제2격 태세를 그렇게 선언 정책으로 취하더라도 그걸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평시의 선언 정책을 그 위기나 전시에도 그게 그대로 똑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 평시의 핵태세가 그 파스처가 얼마만큼 실제 상대 경쟁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좀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는 좀 마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명철 교수님 관련돼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핵유업에 대해서 감정적 요인도 지적해 주셨고 핵강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크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여기서 설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11페이지에 보시면 강압적 효과의 과대평가 설명하시면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강압적 효과가 사실은 신뢰도가 낮아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때 강압이라고 했을 때는 디터런스와 컴펠런스를 다 합쳐서 이렇게 지금 강압적 효과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거나 실제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컴펠런스의 효과가 그동안에 제한적이었지 핵 디터런스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 위협을 해도 그게 컴펠런스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진 러시아랑 지금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핵 사용 위협을 가지고 상대의 어떤 행동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컴펠런스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컴펠런스가 작동해서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것을 많이 떠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 때도 사실은 닉싱 키신저가 핵을 쓰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파리 평화의담으로 협상에 유인하려고 했지만 잘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컴펠런스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잘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강압은 사실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맞는데 지금 여기 논문에 보시면 그런 강압의 개념의 디터런스까지 여기다 이렇게 포함시키고 설명하고 계신데 사실 디터런스는 그거는 굉장히 잘 작동하는 거 아닌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더라도 러시아에 대해서 나토가 직접 기입 못하는 것은 러시아를 핵국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디터런스 효과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고 핵을 가진 어느 나라를 그렇게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디터런스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서 여기서 설명하실 때 디터런스와 컴펠런스를 섞어서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컴펠런스에 한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아까 북한과 관련돼서도 지금 북한이 핵 강압 외교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서 재래식 무력과 생화학 무기만으로도 억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핵위협 사용으로 북한의 억지력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충분한가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래식만으로 장사정포나 생화학 무기만으로 남한이나 한미연합군의 공격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응징 억제 정도까지만 갖추면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한반도에 실제 쓸 수 있는 전수력 사용 능력 이런 거부적 억제까지 갖춰야 억제가 더 충분하냐 사실은 이렇게 세계를 더 가지면 중충적으로 더 억제력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술적 핵 사용 그다음에 선체 핵 사용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어떤 억제의 관점에서 보면 디트런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억제를 더 강하게 한다는 그런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북한의 행동을 완전히 비합리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도 북한이 이걸 통해서 한미를 컴펠런스에서 하게 해서 어떤 행동을 강요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저도 부정적이지만 디트런스 관점에서는 사실은 북한의 행동이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보미 박사님과 관련돼서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한미연합훈련을 아주 잘 분석해 주시고 특징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발견들 예전이랑 다른 양상들 해주셨는데 저는 해석과 관련돼서 특징은 잘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기관에도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면대결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이게 특징이고 나타난 현상인데 이게 그럼 왜 가능한가 예전에도 사실은 의지는 있었을 것이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는 있었을 텐데 왜 지금 김정은 시대에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건 흔히들 얘기하듯이 북한이 자신의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비례적 어떤 대응을 강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비례적 대응이라는 건 한미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주눅들지 않고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좀 반응적이고 이런 행동들인데 만약에 북한이 자신의 핵 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이런 걸 발판으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어떤 흔히 얘기한 그 뭐죠 안정 불안정 역설처럼 그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훨씬 더 도발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전망까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네 김준석 부서장님 토론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은 우리 백선우 교수님 시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백선우입니다 먼저 김보미 박사님 글 굉장히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굉장히 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보미 박사님 글이 굉장히 그 시의적으로도 매우 적절하고 정책적 함의도 매우 큰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제 군사적 대응 양상의 특징을 총 네 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비례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테스트 성격의 도발이 아니라 목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훈련의 형식을 띄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타격 대상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김정은의 군사 지도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대응 양상의 특징 중에서 저는 특히 두 번째 훈련의 형식을 띄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단순 도발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각종 무력 행위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어떤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이 기존 관련 연구들이나 보고서에서 충분히 짚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글에 제가 궁금했던 점,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 그리고 향후 이 글을 발전시키시는 데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은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군사 대응적인 양상의 특징이 작년 가을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게 작년 가을부터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핵 능력이,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군사적인 자신감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보수 정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다시 정례화되고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향후 글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독자의 입장에서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돼서 이러한 현상이 작년 가을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정은 시기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양상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실 구체적으로 왜 작년 가을로 특정하셨는지 그런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좀 궁금한 의아한 부분이 들었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정은 시기가 김정일 시기에 비해서 한미연합훈련에 굉장히 동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김정일 시기 때는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도발을 한다든가 라는 패턴을 보였다면 김정은 시기에는 이게 어떤 무력 에스컬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동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어떤 군사 도발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어떤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시기 안에서도 작년 가을이라고 특정 지으신 이유가 혹시 이게 어떤 훈련의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런 부분에 혹시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신 것인지 작년 가을이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해서 그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실질적인 실존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과 본인들의 군사력 훈련이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 두 가지 모두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글을 읽다 보면 사실 이 후자에 굉장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앞에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고 군사력 강화의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위주로 글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신 이유가 실존적 위협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서 군사력 강화의 정당성 확보라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구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김보미 박사님은 후자에 더 방점을 찍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전망에 관련돼서도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글 김보미 박사님께서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글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왔던 일들에 대한 분석이다 보니까 향후를 전망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셨던 게 아닌가 제가 추측은 됩니다만 이 글에서는 결과적으로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패턴 굉장히 공세적이고 그리고 이 비용 효용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비례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로는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이유가 물론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발표하시면서 하셨지만 그러한 조건은 사실 작년 가을서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어떤 상수의 변수들인데 앞으로 이러한 변수들이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이 현상에 대해서 김정은 시기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했던 어떤 패턴 중에 하나는 김정일 시기에 비해서 김정은 시기에 한미연합훈련의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이 좀 확장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일 시기에는 주로 한국 정부를 많이 탓을 했는데 김정은 시기에는 노골적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를 탓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 시기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2001년 예를 들어 2007년 일찌 포커스렌즈 훈련에 대한 어떤 반박 성명, 비난 성명을 보면 남측 당국이 외세와 연합해서 동족을 겨냥한 전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예를 들면 2019년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나 2021년 3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등을 놓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표현들을 많이 미국을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 변화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향후 이 보고서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발표자분들부터 토론자분들과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좀 우리가 시간 좀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또 코멘트 하신 분들 충분히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지금부터는 좀 플로어에다가 좀 시간을 드려서 여러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가 누구시라고 좀 얘기하시고 질문이시면 누구에 대한 질문이다 좀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 저기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발제자 분들이 지금 토론자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의견을 말씀하고 그 시간을 드릴 건데 그 후에 또 혹시 시간이 남게 되면은 이제 플로어에 다시 한번 혹시라도 생각이 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발제자 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기 전에 그 오늘 이제 토론자 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어 플로어에서 말씀이 안 나와서 저도 이 발제자 분들한테 뭐 질문이 하기보다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 것 좀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발표자 발제자 분들한테 좀 그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현명 교수님 발표에서 그 뭐 이근혁 교수님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뭐 그 뭐 어떤 리서치 디자인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뭐 그 방법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뭐 방법론과 관련이 있는 하나의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국민들이 이 핵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 핵 정책학기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이제 한국 국민들이 핵 무장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 국민들이 좀 에듀케이션이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시에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뭐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도 국가의 위신으로 부르는 뭐 그런 대답도 있었다고 하고 특히 mpt 체제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 70, 80년대에도 굉장히 많은 반액대모를 했을 정도로 뭐 이게 국민적인 공론화가 좀 우리보다 오래 돼 있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분이 좀 확정확실한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시간의 변화가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명철 교수님은 공세적 핵 외교 정책의 어떤 결과 내지는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건데 뭐 그로 인해서 양보보다는 분노나 반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2차 세계대전 때 전략폭격을 해보니 그 결과가 항복이나 포기보다는 분노나 반발이 더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논리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게 핵 위협이 아니라 실제 핵 사용 시에도 뭐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올지도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논리도 가능하다면 이것이 다시 돌아와서 핵 위협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해봤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뭐 저 시간이 되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김범희 박사님은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저는 뭐 질문에 보다도 이게 아까 김범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찾아보니 우리의 한국의 훈련도 굉장히 많았다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도 흥미도 가고 공간이 많이 갑니다 실제 현장에 있을 때 보면은 사실 계속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 소속 조직이 훈련에 빠진 것이 있어서 없다고 생각하지 전반적으로 많은데 이것이 훈련 빈도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훈련을 공개하는 거 하이키로 하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김범희 박사님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요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현빈 교수님부터 5분씩 좀 질문에 대한 답 내지는 혹시 지금도 생각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코멘트 너무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저랑 공동조자랑 오늘 발표할 논문을 좀 준비하면서 2차 설문을 좀 밀어붙여서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게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 1차 설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해서 좀 코멘트를 받는 것이 좋을지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생각한 게 오늘 좋은 코멘트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멘트를 가지고 좀 2차 설문 때 수렴을 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왔는데 너무 좋은 코멘트를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미국의 확장 억제 어느 정도 믿는가 중요한 변수죠 그걸 이제 저희가 회계 분석에서는 통제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2차 설문에서는 저희가 넣겠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반드시 넣을 계기고요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 실험 설문이라는 원리 자체가 무작위로 정보가 배분되기 때문에 그 집단 평균 분석했던 그 표에서는 그 사실을 이런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어느 정도 믿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통제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실험 설문 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다면 2차 설문에서 만약에 회계 분석을 돌린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 위협 인식이 높은 상태에서 위협 인식이 어느 정도도 바뀌는지 이런 것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표현을 해서 올라간 정도가 또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런 걸 또 자기가 또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회계 분석에서 여러 변수들이 코를레이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여러 모델들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뭐 한 가지 변수나 두 가지 변수 그래도 부록 같은 걸 따로 또 준비해서 그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 저희 데이터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뻔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정말 잘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1차 설문을 하면서 좀 15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보자 이 돈을 버려야 안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한 가설로 우선 저희가 해봤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와서 2차 설문 때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재문들을 좀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위협인식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뉘어 보는 저희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실행해 볼까 싶고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프레이밍 이제 어떤 더 큰 퍼즐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너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조금 더 흥미있는 더 큰 그런 주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좋은 코멘트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보는 핵태세와 핵 확산의 영향에서 재래식 무기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식 전략이 우세일 때 열세일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1차 설문은 작년 9월 했고 2차 설문은 이제 올해 여름에 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을 1년 이상의 결과를 두고 사실 그 1년 사이에 많이 또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또 나오는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준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자기가 나온 결과를 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병철 박사님 교수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기 김정석 부서장님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적실한 지적해 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쓸 때 그게 이제 후반부 섹션인데 사실 중요한 얘기를 너무 짧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쓴 부분이 있었던 거고 발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째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여기서 강압적 효과를 얘기할 때 효과가 미미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더 적절한 표현은 전체적으로 이쪽 필드에서 봤을 때 핵무기를 위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과대평가했다라는 그게 제 사실은 생각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강제 컴펠런스와 디터런스의 효과는 나눠서 얘기해야 되지 않냐 저는 정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더 길게 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 억지력 자체를 측정하는 거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요구를 하면 상대가 움직여야 되니까 안 움직이면 그게 드러나는데 억지 같은 경우 움직이지 말라고 한 거니까 안 움직였고 내가 안 움직인 이유는 꼭 핵 때문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억지력 자체가 측정하기 어려운 아카데믹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 개념적으로는 중요하긴 한데 위기가 들어갔을 때 위기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의 핵 위협이 억지인지 강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냐 첫째 두 번째는 그 구분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냐라는 것에서는 저는 논쟁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하고 미국이 서로 갈등 관계로 가면서 미국이 해상 봉쇄를 했을 때 이것이 한편으로는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억제 위협이기도 하지만 또 쿠바에 있는 미사일을 해체하라는 강제 위협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소련이 받아들였을 때 이게 나의 강제 위부를 받아들이니까 억제 위협을 받아들이니까 이런 실제 역사적으로 좀 현실에서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억제 위협을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감히 공격한 나라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미국이 미국과 베트남 전쟁의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이 물론 핵 위협으로 강제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군대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라라는 억제 위협도 같이 작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베트콩이 계속 전쟁을 한다든지 소련과 아프간에서 또 탈리반 전쟁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억제라는 것은 사실 분명히 작동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억제의 효과가 과장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북한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단계별로 나눠서 위협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이 저도 되게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위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억제력의 수준이 어딜까 여기도 좀 논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차라리 핵실험 대여섯 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로 가지 말고 해칭하면서 그 선에서 위협을 하거나 혹은 핵실험을 한두 번으로 하고 억제용으로만 유지하는 게 북한의 국익에 도움된 한리적 행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이 있고 지금의 북한 같은 경우는 거기를 넘어서 훨씬 더 위협의 수위를 많이 높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런 위협을 통해서 이게 억제협일 수도 있고 물론 최근에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땐 강제 위협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북한의 국익이라는 추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가를 본다라면 그 선을 넘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두서없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일까라는 사회자님 질문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향이기 때문에 대답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아마도 실제로 핵 사용을 했으면 그리고 그 국가 공격을 받은 나라가 생존을 했다라면 당연히 저항 의지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또한 전 세계 그 이 상황에 대한 여러 주변 관찰자들의 또 선호도나 지지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을 받은 날에 대한 동정심을 이루는 게 높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모티베이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보희 박사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글을 쓰게 될 그 파인딩이 뭐였는지 그리고 굳이굳이굳이굳하게 저를 변명하는 말을 조금 더 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했던 거는 그 훈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3월에 북한이 이제 군사 훈련했다고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면서 왜 자꾸 훈련이라는 표현을 써지 그전에는 이 표현을 못 본 것 같은데 했는데 사실 9월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왜 자꾸 이때만 이제 훈련이라는 표현을 쓸까 1월에 2023년 1월 1일에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했을 때 또 시험 타격을 했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다가 이제 이거를 발견했다는 것이 이 글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출발점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이제 글을 쓰고 싶었고 사실 원래 전술에 관련해서 이제 글을 쓰려고 했다가 도저히 뭐 더 진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디어만 이걸 갖고 있던 상태에서 이틀 동안 이제 급하게 집중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미비점들이 많이 이제 발견됐고 이것을 이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보완해 나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왜 9월인가가 가장 큰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고 그 시점이 9월이었기 8월 말 9월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이제 그 핵태세가 독트리니아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이 핵 보유를 자신들의 핵 보유를 설명할 때 그리고 혹은 이제 외부에서 북한의 핵 보유의 그 동기 핵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때 최소 억제나 확증 보복으로 수렴되어 왔었죠 그동안은 이제 북한 스스로도 대북적 대시 정책 압살 정책이 핵무기 보유의 원인이고 자신들의 핵무기를 보복용의 한정에서 쓰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NFU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라는 이 국가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상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심은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든 뭐 하든 간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북한이 2016년에 보복용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2016년에 7차 당대회에서는 핵선제 불사용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고 2017년에 11월 29일에 ICBM 화성 15형 시험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아마 이때 북한을 생각하기로는 자신들이 2차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나름의 합리적 계산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북한의 어떤 재진입 기술이 어떤 데 유도장치가 어떤 데 하면서 2차 타격 능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 우리의 제대식 위협에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19년에 또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파키스탄과 같은 어떤 풀 스펙트럼 리터런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년에는 8차 당대회에서 전술의 개발까지 인정을 했어요 시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2022년 9월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것을 법력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기존의 어떤 핵 전략이라던가 핵태세가 완전히 변화했음을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법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하는 상태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22년 9월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지금의 이런 변화가 다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김정은의 어떤 군사지휘 현장에서 김정은을 소개하는 그런 표현들도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훈련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핵태세와 실제 능력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메꿔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표현들과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글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고 아까 김준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정 불안정성의 역설에 대해서는 사실 마침 어제 누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생각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 이제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반적인 한반도의 전반적인 긴장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우발적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제대식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제하는 데 가지 않을까 어떤 형태든 결국에는 북한의 도발이 핵 전쟁으로 에스컬레이션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은 안정 불안정성의 역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전적 위협 인식하고 도발 명분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두 개 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전적 위협 인식 북한이 갖고 있는 실전적 위협 인식을 이 글에서 표현하려면 너무 자극적인 표현들이 북한이 결국에는 북한 지도부가 이것을 우리의 한미연합분사훈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도 인용한 부분이 있지만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 이런 표현들을 제가 계속해서 자극적인 표현들을 너무나 담아내기에는 좀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갖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갈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는 이걸 계속 해나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언 주신 부분들 제가 다 잘 담아서 글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혹시 플로우에서 하실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네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우리 패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제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핵무기가 인류 역사상 등장한 지 지금까지 약 80여 년이 지났는데 짧다 못 짧고 길다 못 긴 시간 사실 그 사이에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 간에 또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들 간에 많은 외교적인 현상 아니면 전쟁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좀 쌓여왔고요 또 특히 우리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눈앞에 둔 지가 그게 공론화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해서 좀 우리가 도그마적인 그런 생각에선 좀 벗어나서 보다 좀 분석적이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 이런 것도 굉장히 요구되는 요즘 시대인데 거기에 참 부합되는 그 좋은 오늘 발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해서 우리 국민의 핵무장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인식의 출처라든지 또 핵무장이나 핵 위협이 외교적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한반도 상황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된 북한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발표들을 잘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들이 좀 더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심화되는 북핵의 도전 패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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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